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강남 간북대교의 모든 사역자 그리고 조장 그리고 모든 성노림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성취를 누리다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에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로 오늘 모임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모여진 모든 사역자와 조장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귀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느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제자가 찾아야 할 것 제자가 찾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3일이 진행되어진 237 화요 제자훈련 메시지를 또 함께 정리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에 주신 237 화요 제자훈련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와 조장들께서는 이 화요 제자훈련 메시지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의 삶과 현장 그리고 사역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붙잡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삶과 현장과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정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말씀이 그렇게 정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가장 좋은 건 연결될 때 작은 미션들을 가지고 붙잡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이 말씀이 또 이해되어지거나 또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제목만 가지고 기도로 연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만이라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이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뭐 하실 것이냐 나의 삶과 나의 현장과 나의 사역에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를 이 말씀 성취의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진행해 나가시고 이렇게 가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제목만이라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가지고 계십시오 한 번에 막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기억이 되어지고 다 막 소화가 되어지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만이라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두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현장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전도 제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월 제자훈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전도 제자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준이란 말씀하셨고 70인 메시지를 통해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션업을 통해서는 어릴 때 찾을 것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달란트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도 제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여러분 나 나 자신 또는 나 개인의 현장 이렇게 좀 메시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또 70인 메시지를 통해서는 우리 모든 사회자들이 역시 중직자이기 때문에 중직자로서의 어떤 산업 또는 방향 또는 업 이런 언약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션업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 또는 후대에게 또는 랩런트 사회 가운데 붙잡아야 될 언약들을 정리하시고 미션들을 정리하셔서 붙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나 자신과 나의 사역 그리고 중직자로서 교회와 업과 현장 그리고 가정, 후대, 랩런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미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로 주신 말씀처럼 보호자의 축복과 영열되어지는 237 영적통신방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그 영적통신방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의사로 그리고 모든 현장에 영적 주도권을 쥐는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쓰게 되시기를 주인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전도제자 메스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전도제자는 제자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반드시 말씀의 흐름과 그날의 응답 이걸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제자는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찾고 그 안에서 그날의 응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엔 반드시 뭐가 있냐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디에 오늘 나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날에 이 날에 오늘 지금 여기 나에게 그래서 전오제자는 이것을 알고 뭘 들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설교를 듣고 이것을 알고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알고 교회에 모이고 이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알고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말씀의 흐름 없이 또 이 그날의 오늘의 응답이 없이 그냥 듣고 그때그때 듣고 말아버리고 감동 따라 듣고 감동되어지면 벗잡고 그러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강의들이 많고 훌륭하고 고상한 내용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많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날의 응답을 발견한다라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 배경이란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이 있고 이 배경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을 주어지는 어떤 의도 이 말씀을 주신 어떤 주제라는 것이 있죠 이 배경 속에는 이 말씀을 주신 주제와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 역시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방향을 가지고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속에 이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있고 오늘이 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거고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게 전도 제자가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지난 말씀 가운데 영권회복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영권회복이라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고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의 의도와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기도가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답이 되어지는 무엇입니까 이걸 응답으로 발견하는 거죠 왜 이 이날에 그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주제는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 진짜 정확한 답을 줘야 되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으러 나와오고 있는데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 정확한 답을 주도록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해답을 붙잡기도 하고 정말 나의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가 계속 회복되어지고 지속되어야 되겠다 그런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오늘 나에게 볼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기준 삼을까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난 잘 안 돼 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라는 말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어지는 뭐가 잘 안 풀려지는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너가 응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 대략 13년 13년 동안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노예로 지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낸 게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왕자로 있었는데 왕자로 있었던 그 40년의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40년을 도망자로 광야에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지냈지만 그 사람이 항상 보았던 건 블레셋의 침략들 침공들 받는 자신의 민족의 그런 모습들 그걸 봤었던 것뿐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됐다고 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우를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계속된 도피생활에 망명하기도 하고 계속 그랬죠 약 10여 년 동안 엘리야는 지명수배자였고 이사야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수도 없는 죽음의 위기들이 계속 왔었죠 우리야 지금 이 사람들의 결론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의 그 생애를 보았기 때문에 응답받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응답 다 누리지 않았냐 라고 말하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처한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환경 그 당시의 현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계속 쫓겨다는 것 같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붙드시고 완전히 인도하시며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추레굽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고 다윗은 왕으로 삼으셔서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죠 에일리야를 통해서는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제자 그 가운데 엘리사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해 지속되어지는 랩런트 운동인 도단선 운동 일으키셨고 이사를 통해서는 구약의 가장 핵심인 복음을 완전 정리해서 전달하게 하셨고 랩런트에 대한 메시지와 그림을 이사에게 주셨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복음화의 끝을 보여주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응답입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게 응답이고 다윗이 성전에 준비를 한 게 응답이며 엘리사가 도단성에 운동을 한 게 응답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이 사람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연결시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인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 가운데 이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들을 중요하게 준비시키고 사용시키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시간표를 주위에 그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명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현장 그 곳에서 지금 나에게 그 날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놓고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일생과 내 평생을 놓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죠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영어입니다만 릴렉스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해라 평안해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했다 항상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일생과 평생을 두고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요셉을 노예로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다윗이 기름붐 받았는데 깜빡 조르셔서 사울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바울이 그렇게 고만 고난과 매맞음과 비천과 배고픔에 강의 위험에 동족의 위험에 죽을 뻔한 위기들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나님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해서 로마와 보고마에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합니다 네 일생을 두고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속도를 두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방향을 두고 자꾸 비교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내 삶의 속도를 완벽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나보다 좀 빨리 간다고 나보다 좀 느리게 간다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지금 가는 게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그 방향을 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답을 중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삼신나라 나를 살릴 제자를 찾아라 그게 사명입니다 하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모든 걸 살리는 극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은 무응답의 시간 무응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세 가지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누릴까요 7대 흐름을 누리십시오 7대는 무엇이냐 신분과 건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포인트 그리고 62가지 삶 그리고 예배와 교회 이게 7대 흐름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7대 흐름을 여러분의 것을 붙잡으십시오 이 키가 뭐냐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을 성삼이 하나님을 보호자의 축복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7대 흐름의 중요한 키입니다 이걸 언제 오늘이요 오늘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이 흐름을 신분과 건세를 10가지 비밀을 10가지 발판을 5가지 확신을 9가지 포인트와 62가지 삶과 교회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기관을 오늘 오늘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최고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 발견하는 게 바로 오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응답 그리고 나서 오늘 누립니까 이제 작은 것을 작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작은 것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작은 일을 통해 살아나도록 이 작은 일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도록 이 작은 일을 통해 그 일이 살아나도록 이 작은 것을 통해 그 현장이 살아나고 그 만남이 살아나도록 어떻게든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작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십시오 칠대 흐름을 누리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고 작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도록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판서가 굉장히 앞뒤가 없고 되게 무분별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뭘 확신할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잘 안 되어졌던 거 많이 고생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 겪기도 했던 거 어렵기만 했던 그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십시오 무응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모든 것이 응답으로 어떤 응답이요 이삼실나라 오천 종족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응답 답을 줄 수 있는 응답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애국 전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섰습니다 노예였는데요 포로였고 속국이었는데 도려 그들을 살리러 가고 그들을 정복하러 가고 그 현장을 치유하러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반드시 그게 오늘 만남 이삼실나라 오천 종족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고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니 마지막 사명 이삼실나라 오천 종족 더 나아가 모든 랩런트를 살리는 이 사명을 정말 붙잡으시고 이 속에서 다른 것 말고요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모든 과거는 싹 싹 다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중요한 내가 세 가지만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죠 뜨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미래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최고의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니 힘을 마음껏 받아들이십시오 다윗이 다윗이 광야로 굴로 들로 망명으로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 아무 응답 없이 도피하고 다녔던 그 시절 가운데 지었던 그의 시편을 통해서는 다윗은 가장 많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의 각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인했던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응답이 왔습니까 그러면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갱신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갱신하시기 바라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기준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무엇이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것이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을 누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과거의 것을 하나님이 살리는 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누구를 세우셨느냐 중직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에 나가서 심부름하고 단순히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사육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면 됩니다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영적 배경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진 다라는 겁니다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어진 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통하면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면 되고 언약의 여정과 통하면 되고 언약의 목표와 통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끝입니다 말씀이 통해지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통하면 되기 때문에 중지자인 여러분들이 교회와 통하고 목사님과 통하고 강단과 통하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취는 말씀과 통하는 것을 보고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이 중지자가 받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응답입니다 말씀과 통하는 보호자의 축복 이것이 사역자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제1축복 이라는 거죠 말씀과 통해지는 보호자의 축복 이 사람에게 세 가지가 오게 됩니다 뭐가 오냐 24 24가 무엇입니까 오린 전부를 검다라는 얘기죠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통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마을이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나의 복음과 주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지만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이 신비의 게시를 따라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새새무고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어디예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과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말이죠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다라는 말이고 복음을 제대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니 여기에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올인할 수밖에 없죠 나의 복음과 바울이 평생을 완전히 여기에 전부를 다 걸고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올인을 알게 되면 올 아웃하게 됩니다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거죠 모든 힘을 다 써다 낸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향을 보금을 알고 나니 뭘 보게 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니까 내가 어디에 무엇을 나의 어떻게 모든 것을 써도 보여야 될지 그 방향과 사명이 붙잡혀 지는 겁니다 올 아웃하게 되어지죠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올 인의 이유를 알고 올 아웃하게 되니 올 체인지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죠 이게 바로 24입니다 24 특히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로마를 살리고 후대를 살렸던 거죠 올 인의 이유를 알고 올 아웃해야 될 방향을 아니 가는 모든 곳마다 24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중식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25의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섯 이걸 위해 다섯 가지를 바꾸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다섯 가지를 바꾸라 중식자는 이 다섯 가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업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주업과 부업을 제대로 바꾸라 예를 들어서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텐트 메이커 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들 이었는데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를 보게 되니 이 사람의 주업과 부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는 바울을 돕는 것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 바울의 모든 걸 책임져주는 것 바울을 위하여 나의 목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브리스가 부부의 주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려다 보니 내게 해주신 업과 전문성이 무엇이냐 텐트를 치고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부업을 또 하게 되어지죠 뭘 하기 위해 진짜 나의 일을 하기 위해 얼만큼 열심히 했습니까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로마의 어떤 기록들에 남아있을 정도로 되었다는 거죠 요셉의 주업은 노예도 아닙니다 총리도 아닙니다 감옥의 사물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주업은 창세기 45장 5절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자이고 선교사라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현장의 흑암건세가 꺾여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주업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일을 하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 만남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 현장에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일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돈을 벌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니 뭐라 말씀이랑 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랑 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말씀과 통할 수밖에 되고 이 주업이 이러다 보니 목사님과 통해야 되고 교회와 통해야 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랑 통하니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고 또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업이 바뀐다라는 게 말씀과 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다라는 겁니다 주업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업이 이렇게 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기도를 바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시보를 알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시보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는 모든 영적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 그 보호자의 축복과 흑암 권세를 이기는 법 천군 천사에 파송되어지는 것 이 모든 영적인 비밀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불신자들처럼 건면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종교들처럼 세상 종교들처럼 좋은 것 선행 중요한 가치들 인류의 도덕 윤리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답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곳에서 말씀 붙잡고 언역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현장과 만남과 미래와 후대 더 나아가 이 삼십 나라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부 때 단기 선교를 울산이나 제주나 이런 데에 다녔어요 방학 때 한 주 근데 이제 한 곳만 가면 한 주지 예를 들어 울산도 가고 제주도 가고 그 다음에 세계대학 순위도 간다 하면 한 달에 거의 삼 주는 다 바깥에 다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얼마나 중요한 훈련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다녔다라는 거죠 가서 아이들도 돕고 교회도 돕고 그 현장에 캠프도 하고 물론 그 현장에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건 돌아와서 그 개인들이 서있고 서게 되고 돌아와서 우리의 현장에 문이 열려지게 되고 돌아와서 가정이나 만남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받다라는 거예요 왜 왠가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한 지역 가운데 캠프가 일어난다 캠프로 힘을 쏟는다 반드시 다른 지역에 동일하게 영적인 명향들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알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전도죠 답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답 현장의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답 그 답을 주는 전도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또 뭘 바꾸는 거냐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시선을 바꾼다는 건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걸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보고 알고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럼 뭘 아는 거냐 과거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무엇이 과거인가요 과거의 성경의 과거 모든 과거마다 재앙이 있었는데 이 재앙은 반드시 랩런트를 세우셨고 또 중식자를 세우셨다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재앙마다 반드시 랩런트를 살리는 중식자를 세우는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요 오늘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습니다 내게 이익되는 것만 찾습니다 그걸 통해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 다 살리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의 이유를 아는 자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것을 보고 사탄은 그걸 통해 완전히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다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무엇이 미래의 이유입니까 누가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그 누가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거기에 이유를 알고 뛰어드는 게 바로 이 미래를 아는 자죠 이렇게 여기로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것으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중지자는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찾는 자입니다 이 답을 찾고 알게 되니 뭐하게 되나요 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모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갱신의 기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갱신의 기회로 알고 뭐 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위기는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문제가 왔습니까 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에 이 답을 누리는 거죠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할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있으심이 드러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말씀가지고 도전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마음을 바꾸십시오 뭐로 감사로 모든 것에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렇게 돼도 감사 저렇게 돼도 감사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른 치유의 길입니다 왜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가장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감사할 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상태 따라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더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다 주고 싶죠 뭔가를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줄 때 그 아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걸 주고 싶고 계속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영적 상태를 만들고 나를 치유하며 응답받을 그릇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 모든 걸 통해 다 모든 것이 다 남아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문화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나그네로 이렇게 서서 237 치유 서미스로 통해 5천 종족 237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는 영원으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릴 때 찾을 것 랩런트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여줘야 되는 것도 또 달란트죠 이걸 찾고 시작하느냐 찾지 못하고 시작하느냐 굉장히 또 차이가 나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달란트를 누가 주냐는 거죠 우리는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달란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이전에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까 보금 이해 보금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랩런트들에게 먼저 보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금이 이해됐다는 건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왜 사람에게 보금이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른 건 말고 오직 이 보금만을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굉장한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절망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되 그 의의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보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 이걸 모르니 종교랑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알면 다르죠 이걸 이해시켜주는 겁니다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보금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금을 주셨는가 그럼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이 이유를 아는 걸 보고 보금이 이해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뭘 이해시켜줘야 되느냐 기도를 이해시켜줘야 돼요 기도를 이해했다라는 거는 이 칠대 흐름이 연결되어지고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의 신분과 권세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과 권세 이걸 알고 누리는 것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10가지 비밀 가운데 그리고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10가지 발판 그러면 거기서 왜 그걸 해야 되는가 9가지 흐름 그러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확신 가지고 그러면 뭐가 따라합니까 62가지 삶이 미리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이면 이때부터 예배와 교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 이해 또 전도 이해 하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뭔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전도 맞죠 중요한 전도는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때 여기에 내가 증인으로 선 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심을 이루어 가진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내가 증인으로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증거를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한 다음에 달란트를 발견하려 할 때 뭘 참고해야 되냐 그 아이의 성향이 있습니다 학업이 있고 맞는 학업이 있고 맞는 학업의 방식이 있고요 그 학업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학교가 또 있고 그걸 잘하는 지역이나 국가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 발견해 주되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되 랩런트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볼까요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보지 못한 것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보지 못한 것 이걸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보금 보금이 그리고 나서 미리 보고 일곱 가지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 달란트 이전에 보금 기도 전도에 대해 이해시켜주고 이 아이의 성향에 따라 CVDIP를 발견해가는 그런 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좀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설명을 했지만 이걸 중요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제목만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로서 정말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누림을 찾고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정말 내가 세상을 바꿀 중기자로서 업과 기도와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바꾸며 정말 내가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하는 가운데 영혼의 응답을 남기는 중기자가 되어지도록 정말 달란트들에게 보금을 이해시켜주고 기도를 이해시켜주며 전도를 이해시켜주고 더 나아가 이해시 달란트를 발견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렉란트 사육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본당 온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게 지속되어지고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증거가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본당 헌당 퍼스트 무버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지면 본격적인 전도운동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걸 위해 각 지역과 현장마다 다락방 지규회가 확산되어져 가고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 놓고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열려진 시간별 가운데 캠프의 응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분 개인에게 지속되어지는 이 집중의 템이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가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말씀성취의 증인으로 소개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237 화요제자 훈련의 말씀들이 우리 살아가는 강남강북대교의 모든 사역자와 조장과 귀한 제자들과 일꾼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중요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의 역사여 주옵소서 이 말씀 지어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역사들을 다 알아가는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